가능하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갔습니다. 저거 4시간 찍어요. 4시간. 그 삼겹살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냥 고기만 주는 거예요. 4시간 찍었는데 방송 출연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출연이요. 맞습니다. 출연을 얼마나 받았냐면요. 30만원 받아요. 30만원. 30만원. 이만기 씨는 100만원. 저는 30만원인데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계속 재방송을 해줍니다. 식당가는요. 식당 주인들이 알아봅니다. TV에 나오시면 맞죠. 서비스로 갖다 주고 사진 찍자고 해서 동방식 옆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잘하시면 검색되어진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박민경님을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를 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검색 가서 우리 SDU의 박민경님을 제가 한번 친구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박민경 씨입니다. 박민경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친구들한테 나 페이스북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해 동명이인이 200명, 200명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처럼 이름 옆에 별명을 넣는 겁니다. 별명. 네 글자로 별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글자로 별명. 저처럼 창업 전문가라든지 제가 할 때는 다섯 글자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지금 네 글자로 줄었어요. 네 글자로 별명을 뭘 넣어볼까?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아니면 또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어디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뜨는 거죠. 국회의원 치면요. 국회의원이 뜹니다. 대학교수 치면요. 대학교수 중에 뜬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최고의 미인분을 제가 앞으로 모셔서 그분을 한번 별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최고의 미인분 이쪽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옆에 오시는 박수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SDU의 최고의 미인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네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스마트폰 끈에서 사진 한번 찍습니다. 네 네 SDU의 최고의 미인 네 네 네 네 앞을 앉아보십시오. 네 자 우리 선생님 그 한번 이메일과 비일번을 넣어가지고 본인 거로 로그인 한번 해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네 안 하시면 가입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죠? 다른 분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박수 그냥 한 번 박수 그러면 우리 선생님 페이스북 하시죠? 안 하세요? 네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는 페이스북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책 받으신 분 있죠? 책 받으신 분 앞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SDU의 최고의 미남이에요. 거의 영화배우 수준 영화배우 수준 그렇죠? 네 대답이 쉬운치가 영어로 네 오늘은 그래서 페이스북을 즐기는 방법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SDU 멤버들이 소통하는 방법들 또 홍보가 잘 돼서 다른 사이버대나 디지털대보다 SDU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경쟁률 10대 1 되고 그렇게 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랜만에 로그인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지현 팀장님이 저한테 혹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한 사례가 있느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SDU 멤버들이 오늘 배우셔가지고 한번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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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임승혁 선생님 그죠? 아마 동명이 많을 거예요. 네 글자로 별명을 뭘 넣고 싶으세요? 별명 최고 미남? 오 괜찮아요. 최고 미남 자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홈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계정 설정이라고 나와요. 계정 설정 계정 설정 누릅니다. 계정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구요. 이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수정 있어요. 수정 수정 누릅니다. 수정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름 나오죠. 근데 혹시 자기 페이스북에 이름을 영어로 해놓으시면 영어 손들어봐도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빨리 한국말로 바꾸세요. 친구가 절대 안 늘어납니다. 친구들이 절대 영어로 검색하는 당연히 없다는 얘기죠. 혹시 필리핀 사람하고 친구하려면 영어로 그냥 놓으시구요.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하려면 한국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면 다른 이름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요기에 가서 최고 미남 적어봅니다. 최고 미남 최고 미남 다른 이름에 별명 넣는거에요. 최고 미남 적어요. 밑에 비일번호 페이스북에 비일번호를 적습니다. 페이스북 비일번호 적고 변경내용 저장 누르면 저장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임승영님의 임승영님의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요. 여기에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최고 미남 뜨면요.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떴죠? 최고 미남 박수 최고 미남이라고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최고 미남 치면요. 임승영님이 뜹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별명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별명을 넣어주시면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교 수치면 여러분들이 뜨고 아니면 SDU 치면 여러분들이 뜨고 이런 식으로 별명을 만들어서 하시면 남들이 검색하기 쉽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임승영 쳐봐 그런데 못찾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최고 미남 쳐봐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승영님 아기들의 얼굴 올려놨는데요. 이거 올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 얼굴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기들의 얼굴을 올려놓으면 자기부터 Hail 하루를 올리려 아기보이 나이 essere 우리 우리